. . . . . . 응 오빠 내일 인적성 검사했는데 떨어지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응.. 네 제발 떨어지면 좋겠네요 한 번만 해주세요 청취수 면접 보러가는데 면접 잘 보라고 응원 좀 해줘 아 이거 짬피님 면접 잠깐 응원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근데? 어떻게 드릴까? 응원해드릴까? 아니면 권룸을 걸어드릴까? 그래 내일 꼭 합격하세요 아 이거 짬피님인데 내일 면접 잡히고 평생 백소 살길 기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빌어주는 사람이 많아 내가 무슨 뭐 신사에 있는 동상이냐? 내가 분수대야? 내가 무당이냐고 이 엔병 그만 빌어놔 이것들이 아까부터 계속 뭐 빌고만 있어 무당한테 빌어주는데 뭐 천원이 뭡니까 천원이 해줘 좀 아이고 은희연님 만원 고맙습니다 뭐 어떻게 해줘 정배당 옆배당 뭐 골라야 빨리 오빠 치킨 먹고 논문 못써서 학위 못받으라고 말해줘 아이고 1분만 다쳐줄래요 님 치킨어 배 채우고 굶어 죽는 각이죠? 졸업 못한다 이 말이야 고맙습니다 탑 이게 약간 잠깐 정신 놓으면 갱당했을지 계속 움직해야돼 고백받은건 좋다고 좋은거지 뭘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어 아까 걔랑 방금 얘 커플 오래가라고 아 이제 저주도 할 수 있구나 저주 아까 그 커플 백년회로 하게 해달라고 말해줘 아 암살 시주는 좀 빨리 그 커플 백년회로 한다고 말해줘 아 2만원 받았으면 또 할 수 밖에 없지 어 죽겠네 죽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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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이 달라졌다 제 인생 좀 망하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고 내일을 위하여 님 네 인생 꼭 주시면 좋겠네요 유병 장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무병 단수 그런가? 그런가? 안gs 이 인생은 이것없는 감사합니다.